3호인가? 3호 2장 단어 오 열심히 했고요 매칭도 하면 좋겠네 매칭은 잘하네 매칭 잘하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쭉 배웠어요 그래서 너는 춤출 수 있니? 라고 하면 You can You can Dance 이제 들어볼까요? Can you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너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Can you dance? Okay 그래도 캐릭트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 수 있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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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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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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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춤출 수 있다 You Can 춤출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춤출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춤출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어 묻고 싶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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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나팔 묶을까요? Can you dance? You can. Can you dance? Yes, I can. Can you dance? Yes, I can. 너는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그럼 스키의 뜻은? 스키. 스키 타다. 스키 타다. 스키 타다 라는 타다시란 말이에요. 스키는 스키이죠, 스키. 이게 스키죠, 스키. 스키 타기. 스키 타다. Can you 뒤에 문을 찔러오면 계속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했는 말입니다. 지호 스키 탈 줄 알아요? Can you ski? 스킵할 수 있어. 스킵의 뜻이 뭐라고요? 스킵 타자. 스킵 탈 수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수영하자. 수영하자. 스킵 타자. 스킵 타자. 스킵 타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못한대. 켄트는 뭐해 드린 말이에요? 켄트는 뭐해 드린 말이에요? 켄트는 왜 하세요? 켄트는 뭐해 드린 말이에요 오 driveway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는 거 있으면 한 권이 더 있다고 했죠 제가 봤는데 이거 두 개 있네요 켄트는 뭐해 줄임말이라고 켄..나 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나중에 쓰고요 켄트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못한다고 들어서 볼까요 Can you swim? No, I can't Can you swim? No, I can't swim No, I can't 다음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swim in the lake Okay, let's swim in the lake 우리 같이 뭐고 하자 이렇게 해서 Can Okay, 그래서 읽어볼까요 If you Believe In yourself Okay, if부터 다시 읽으세요 If you If you If you If you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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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self You can do Anything Do If you Believe Believe in yourself You can do Anything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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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Are you How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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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How do Can Do Do How do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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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Anything What do Do What do 어떤 것이든 춤추가 화가 씨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 무엇이든 무엇 이르시죠 선생님이 말할 땐 기다려주면 안될까? 그들은 춤을 잘 출 수 있다 잘 출 수 있다 할 수 없다 난 너를 들여보낼 수가 없어 I can't let you in 이게 있나요? 아래에 이게 있나요? 유 밖에 안보이는데 자꾸 유얼 그래서 뭐? I can't let you in 예 우리 할 수 있어요 노래 하자 Sing 뭔지 해요 잘 할 수 있다 그런 노래를 잘 할 수 있다 He can sing well 너 노래 할 수 있니? 저요? 아니 아니 영어로 너 노래 할 수 있니? No I can 아니 영어로 너 노래 할 수 있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 Can you sing? Can you sing? 그럼 너 노래 잘 할 수 있니? Can you? Can you sing well? Can you sing well? 아니다고 얘기할게 No No OK 그래서 난 아니에요 가구가 안 좋아요 No I don't like it OK 스케이트 타자 스케이트 OK 그래서 스케이트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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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ота tun 스케이트 타자 스케이트 타자 에스케이트 타자 이것 퍼 laund Irene 이 이 과연 저 햇자 janzenus 요 skee schi ski we ski in the mountain we ski in the mountains Öfs arning